영등포구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YDP 창업 패키지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YDP 창업 패키지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 선배와의 멘토, 멘티를 구성하는 등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입니다. 만 19세부터 39세의 영등포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활동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입니다. 참여자는 활동지원은 물론 사업계획서 작성유령과 컨설팅, 나라장터 활용 꿀팁 강의 지원, 공유오피스 무료 이용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이달 25일까지 관련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 참여자 연락적인 직장으로 모집하는 연구 등의 현금 상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참여자 연락은 시작됩니다. 참여자 연락이 더욱두엽다. 참여자 연락이 더욱 illumined. 감사합니다.